1. 1. 1. 2. 2. 2. 2. 3. 3. 3. 3. 3. 제작진한테 뿌리는 거? 형 팬티 벗어봐요. 너무 유치해서 뭐라 얹을 수가 없다 이거. 이제 얘도 35대 있거든요? 갑니까? 2분 남았습니다. 아 어떡해. 얘들아. 얘들아. 이거 먹을 수 있겠다. 아이스크림이라 생각하고. 얘들아 이거 먹을 수 있겠다. 그냥 베이컨이라 생각해 그냥. 그래. 저거 왜 저래? 네? 아 포기한 거야 그냥? 무거워서 잠깐 내려놨어요. 와 붙었어. 붙었어. 붙었다. 자 이제 이거 장작 넣지 말고. 아 넣지 말고? 장작 넣지 말고 장가지를 좀 넣어봐. 오케이 오케이. 야 근데 위에 흥무도 있는 거 아니야? 자 오케이. 자 빨리 빨리 형. 2. 1. 빨리 빨리 빨리. 게임 종료. 잘 먹겠습니다. 올려봐. 네? 잘 커졌어? 여기. 얼음을 2초만에 깨면 뭐하냐고. 아 그 중요한 건. 진짜 추워. 우와. 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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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춥다. 자 여러분 이제 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. 여기 아니에요 센터? 여기 아니에요 센터? 야 우영아 우리 팀 스태프 중에 너 매니아가 좀 있어. 저희 이번 정모 다음 주에 있거든요. 정모 모이고 싶으면 모이는 모임이에요. 정모 모이고 싶으면 모이는 모임이에요. 진짜 대단하다 쟤. 근데 장할량 보잖아요. 20분 내내 이것만 하고 있어요. 진짜 내 부산 친구들을 해가지고 좀 부산스럽게. 진짜 뻔. 그 매니아들은 장할량 찾아서 좋아해. 좋아해 좋아해. 어.